헬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강수와 함께하는 리액션 시간입니다 sb-19 팬들이 댓글로 요청한 영상을 보고 제가 리액션을 해볼 텐데요 sb-19 에 이깔라방 용도 라는 뉘에라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저희가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너는 sb-19 리액션이 정말 오랜만일 것 같아 감회가 새롭네요 그들이 어떻게 또 모습이 바뀌었을지 기대가 너무 돼요 강수가 마지막 sb-19 리액션은 샬로우 였던 것 같아요 코리안 가이즈에서 리액션 했던 샬로우라는 영상 이후로 sb-19을 오랜만에 볼 텐데 그들이 또 어떻게 변신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에이 미스터 칸 요 왔어 아 유 레디? 아 완료네 아 유 레디 투 고 시 이 투게더? 액션 하하하하하 뭐야? 영화야? 약간 미국 드라마 느낌 나네요 미드 오 영상 효과 뭐야? 우리가 하는 SB9팀 맞아요? 전혀 모르겠어 아니 메이크업이 이제 진짜 너무 연예인스러움이 몸에 묻어있는 것 같아요 와 아니 그들이 그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드라마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주염대우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니 콘셉트가 약간 우와 약간 사냥꾼? 다섯 명의 그냥 프린스 뭐지 이거? 하하하하하 뭐야 컨셉이 진짜? 오우 멋있다 근데 궁금하다 진짜 네 지금까지 저희는 SB19의 이깔라왕 융또 라는 뉘에라 트레일러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그들이 3월 9일에 새로운 음원이 발매된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새로운 음원 또한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팬들을 놀라게 할 것 같습니다 강수는 또 이제 오랜만에 SB19의 새로운 모습을 또 보고 어떤 점이 또 느껴졌는지 사실 SB19은 처음 첫 데뷔곡 때부터 저희는 알고 있었잖아요 의미 있는 그룹이에요 저희에게 사실 동네 친구 느낌이었다가 이제는 정말 연예인이 된 느낌이어서 제가 더 뿌듯한 게 무슨 좀 이상한가요? 저도 그 SB19들의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울적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러워요 그것도 있죠 당연히 사실상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이제 그런 방향성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니까 굉장히 정말 뿌듯하고 또 저희도 또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얼른 그들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길 기다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나오는 대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re's a reaction you guys want to see in the next video write it down in command read the link address and I will listen to your request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